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배웅지께 왕산바리를 하러 왔습니다 인형들은 이렇게 네 모찌모찌 아이들이 뭐라고 하죠? 기승이에요 어 이거 엄청 귀여운데 라인 모찌디지지 3마리나 무려 들어있구요 그 귀여운 잔만보 두현이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현이를 시작으로 저희가 왕산바리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아 테스트도 없이 갔는데 과연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좀 될지 일단 저는 잔만보 얘 눕히고싶어가지고 네 쟤를 눕히고싶대요 직계가 너무 이상한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'reamily 오오오올인 dific consciências 오오오오 들ıs져라 거건 아직까지 내려가지 않네 바닥까지 안 내리려간다 봐나 써야겠다 아냐ängt 다람쥐 벽에 딱 붙어져야irdi 그래도 counts 다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이 파란색과 머스토리 오케이 퍼플로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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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디 끼워야 될 것 같아 엉덩이 잡아볼까? 엉덩이? 그래도 되고 너 잡고 싶은 대로 잡아봐 엉덩이는 안 잡힐 것 같아요 어 어 왕지 끼가 칸트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다 네 어 좀 더 오나?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요 좋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오오 다시 밀어넣기? 안돼 안돼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? 오오오오 번호도 어디? 오오 840초 당황하고 있는데요 안돼 아 번호해줘 짱 못한다 아니 안으로 들어갈까봐 되게 못하네 자 본인은 안으로 집어넣을 할 것 같은데요? 아니면 뒤로 가서 이렇게 앞으로 오면 되잖아 오? 어 거의 842 해줘 어 알았어 오 자 잡았습니다 어 산발이 많이 안해봤어 그래 어어어 핫 아하 근데 거기다 보니까 안 온다 어 어 머리잡아야 되나봐 얇게 잡아야 돼 어떻게든 얇게 잡아야지 내가 봤을 때 걸려온다고 음 두껍게 잡으면 힘이 안되고 얇게 잡아서 약간 뒤집는 느낌으로 아하 되게 많이 머리가 박히고 있어 응 괜찮아 괜찮아 머리잡아서 뒤집으면 돼 아마 이 아이는 탑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탑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해봅시다 오 일단 잡긴 잡았다 징징이 다시 잡았어 좀 더 이쪽으로 끌어주고 머리잡아서 슉 진짜 못지 못지 할 것 같아 어 어우 나 온다 나 온다 아니 왔다 이제 머리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어 엄청 귀여울 것 같다 응 이거 딱 여기 뒤에 이제 머리 베고 이제 핸드폰 하면 자세가 나오지 어허허 머리 들어가는 집게가 잘 안나오네 어 괜찮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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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가자 오 호호 호호호 호호 호호호 호호이 호호호호호 오오오오오 naprawdę 아니 두껍다 계속 나이 빼자봐야되는데 딱 머리마나 잡고싶은데 슉게가 너무 크니까 아 IU 아이 머리마나 들어가질 않넌 그니까 머리마나 들어가지 아이 모르겠다 아이고ỉ 아이위꺄 initiated 너무 크게 잡았다 하게 안 되고 응 겨드랑이 하나 끼어서 잡아봐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 꽉 가져야되는데 아 너무 생각이 올라갖itched 된다 된다 합쳤다 이 아이를 가져가 볼까? 네 얘를 빼야 파란색 얘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럽시다 일단 집게가 너무 뒤로 간 것 같은데요 그냥 앞으로 궁뎅이 들어가고 싶은데 집게 회전이 안된다 나 집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가볼게 지도 잘 못하면서 궁뎅이가 한 거 보니까 조금 그렇네 웃기고 했네 진짜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집게 컨트롤 완전 못했거든 궁뎅이만 딱 잡아야겠어 내리는 게 심하니? 뒤집기 여전 안 돼 굴구나무 섰다 굴구나무 집게 밀어 밀어주고 밀어야 된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냐 컷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내렸습니다 네 집게가 밀어주겠지 안 밀어준다 거기서 머리통 잡을까? 에라이 진짜 에라이 진짜 뭐 일단 잡아 에라이 에라이 거려 컷 컷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참 좋은 탑인 것 같긴 한데 파란색에 뽑고 싶다 한번 얘 다시 잡아볼게 팔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지 근데 인형 찔러버렸고요 아 인형 찔렀네 아 이거 팔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인형 찌른 거야 이거? 아 이거 안 들어간다 이리로 집게가 왜? 집게가 안 들어가 아 그러면 저 파란색에밖에 뽑을게 없네 너가 여기서 파란색에 뽑으라고? 어 얘는 안 되나? 오빠가 안 된다 아니야 아니야 얘가 계속 안 들어간다고 집게가 오오오 아앗 여기서 이제 뒤집기를 하면 뒤집기 그게 힘이 될까? 몰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여기는 그 많이 벌려 벌리진 않는 것 같긴 한데 어 또 모르겠다 오오오 아이고 까버린다 안 된다 뭐야 기계가 기계가 안 움직인다 이거는 확실히 핫 필당을 하려고? 위치를 좀 벗겨야 될 것 같아 너무 위치도 안 좋아서 탑으로 써든 뭐든 안 돼 안 보자 아 이거 파란색에 빼놓으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 어 이거 단축 아 이거 못 찌려서 찌르면 응 아 안 되네 또 멈추네 집게가 안 움직이네 집게가 안 움직인다 아래쪽 파고들어 아 아 근데 아까 보니까 이거 애초에 바깥밥 내려가지가 않더만 어 집게가 이거 힘든데 다시 눕히고 파란색 빼버리자 이거 안 눕혀지는데 얘 빼면 눕혀지지 않을까? 그럴려나? 빼볼까? 귀엽다 아유 나와버리네 다 넣는 법인데 안돼 뽑을 게 없다 역시 대형 집게는 좀 탑을 출구랑 똑같이 써야되나 봐 그런가? 그런가? 아유차 아유차 어 머리는 나갔는데 더 해봐? 쭉까지 했는데 해봐야지 머리를 끌어당기던가 그래서 머리 끌어당기기는 안될 것 같은데 무조건 넣는 법이잖아 그럼 몸 잡아서 어 어 거기 뭐 말란거 아닌데 아 그래? 뭐 집게가 왜 투어치지 않았는데 두 번 높지? 집게가 이상해 그러게 집게도 이상하고 인형도 이상하고 아무것도 못 뽑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망한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컷 아무것도 안 움직인다 아이고 아이고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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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지겨지 아무것도 맨 뛰어서 다시 눕혀버려 어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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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악 안돼 어허 진짜 완전 마음같은데 8번 남았어 8번 천천히 하고 망한 영상입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 드립니다 아 안된다 그러게 앙산바리는 어려워 아 이쪽으로 놔버리네 이쪽으로 놔버리니까 여기서 다른걸 지질질 긁어야되는건가 원래 아예 안됐는데 잔맘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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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잡힐 것 같은데 딱 봐도 그래? 응 왜 잔맘보도 새로 나오는건가 잔맘보 이번에 새로 나온지 좀 됐을걸 이거는 핫 잡아라 들어라 좀 더 끌어와 아 이거 박혀서 안온다 여기 근데 좀 앞으로 많이 오긴 한데 그래 응 다시 머리 잡아볼게 아 그렇죠 몸이 져서 빠져야돼 저기 몸이 안빠져요 그런데 잔맘보 다리랑 껴있어요 오 귀엽게 생겼는데 아깝네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어 근데 얘 방향 많이 바꿨어 어 이제 다리가 좀 빠졌네 다리를 한번 잡은게 알 것 같은데 다리를? 아니 아니 계속 이렇게 해서 빼고 아 먹으라 어 아 그러던가 이렇게는 아예 못잡네 아예 못잡네 딱 머리만 잡던가 발 공두기만 잡던가 이렇게 해야되네 어 머리만 딱 잡았다 아 이제 안빠진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아쉽 아쉽 기회 끝났다 응 아이고 자 여러분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멸망 영상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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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